북한이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오르면서 북한 젊은이들이 해외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북한 선수들이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세계를 경험한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는 신나는 일이겠지만 북한 선수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탈북으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선수단은 특유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숙소에 걸린 큰 인공기를 제외하고는 북한 선수단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선수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같은 한국 선수들을 보며 춤추고 노래하며 잘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올림픽 일정 중에 북한 선수단은 파리 중심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를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점점 많은 인파와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코리아 하우스를 향했고 입가의 번지는 충격과 혼란을 감추려 했지만 프랑스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한국과의 격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코리아 하우스를 보며 속닥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 소문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한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선수단은 마치 금단의 영역을 본 듯한 표정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바라보았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현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잠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도하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나눈 짧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혼란은 어쩌면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선수단이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 출신 탈북민들은 이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권투선수 출신 한설송 씨는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적대국 선수를 대상으로 한 경기에서 패했을 경우 사상 비판이나 단기간의 혁명화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만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나 승인받지 않은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총 7개의 종목에 출전했으며 레슬링, 다이빙, 탁구, 복싱 등에서 16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여자 기계체조의 안창옥, 여자 복싱의 방처리와 월경, 여자 유도의 문성이 등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은 비록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열심히 경기하며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중심부에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류의 물결이 넘쳐 흘렀고 곳곳에서 케이팝이 울려퍼지며 마치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잘생긴 한국 선수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은 K-올림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김혜지의 영상은 이틀 만에 2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혜지는 추종목인 25M 권총에서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고 그 영상이 다시 주목받으며 파리올림픽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총을 쏘는 김혜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경기를 마치고 태극기를 꽂은 총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장면은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북한 선수단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코리아하우스의 인기에 충격을 받은 그들에게 김혜지의 영상은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현실을 마주하며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외부 출입이나 교류가 거의 없는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은 현장 관중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티즌들은 한중일 선수들이 모두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 초 사이 출생한 MZ세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다른 면모를 보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타임즈는 셀카가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스포츠 외교라는 기사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보다 오히려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선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주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가 은메달을, 중국의 왕추친 순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서 이 세 팀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의 임종훈 선수는 손전화를 들고 나머지 5명의 선수와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순링 선수는 여러 차례 촬영 각도를 바꾸자고 제안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금용 선수는 머리를 정돈하며 미소를 띄고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이를 탈북민 이서연 씨는 한 인터뷰에서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이후 이들에 대한 처벌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육 무대는 북한에선 계급투쟁의 대결장이라고 하며 김정은은 한국을 동족도 아니고 통일 대상도 아닌 추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남한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선수들이 메달을 받았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매체는 김혜지를 차기 칠 영화의 악역으로 언급하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파리올림픽이 계속해서 뜨거운 경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의 사격선수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영화 관계자들이 김혜지에게 눈길을 주며 해외 팬들 또한 그녀를 다음 제임스 본드 영화의 악역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김혜지의 여러 영상의 댓글을 남기며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가 필요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사격 25M 권총 본선에서 김혜지는 575점을 기록하며 27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혜지가 6살 딸을 둔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독특한 답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모자를 쓰고 총을 쐈는데 지금은 모자를 벗어서 엉망이다라고 엉뚱하게 답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4위에 오른 신유빈을 향해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선수 신유빈의 높은 스포츠맨십을 다뤘습니다. 신유빈은 경기를 마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하야타 히나에게 다가가 웃는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메달을 놓친 선수가 먼저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일본의 하야타 히나와의 경기에서 첫 세트를 따낸 신유빈은 이후 세트에서 듀스까지 가는 등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결국 2-4로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패배 후 신유빈은 고개를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하야타에게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그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당시 하야타는 코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유빈은 하야타 선수가 저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저도 배울 것은 배우고 다음에 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빈의 성숙한 행동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한 해설자는 본인이 졌음에도 승자를 축하하며 다가가는 모습에서 신유빈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스물 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태도에서도 기피가 생겼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도 신유빈의 행동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칭찬할 만큼 겸손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선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에서도 신유빈은 실시간 인기 키워드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의 탁구 팬들은 신유빈의 인스타그램에도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경기가 끝난 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나처럼 당신을 귀여워하고 있다. 웃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선수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댓글은 15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훈훈한 외모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의 업적을 이룬 소식과 함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개최국인 프랑스를 꺾은 한국 대표팀은 헝가리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표팀은 결승전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으며 준결승에서는 프랑스를 만나 45-39로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프랑스 관중들의 함성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결승 경기는 달랐습니다. 오상욱 선수가 등장하면서 경기가 급격히 반전되었고 순식간에 점수를 쌓아가며 10대 7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프랑스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펜싱은 기술과 기세뿐만 아니라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입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경기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데 프랑스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급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3라운드에서 구본길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 발이 꼬여 넘어졌을 때 프랑스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구본길 선수가 마스크를 벗자마자 그의 훈훈한 외모에 야유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홈팬들의 원해도 불구하고 한국 팀은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올라선 오상욱은 상대편의 분위기 전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은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 최초로 올림픽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팀은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펜싱프사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한국 남자 펜싱팀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영성을 이어갔고 실력만큼이나 훈훈한 외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90cm 넘는 헌칠한 키와 귀공자 같은 외모를 가진 오상욱 선수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 유명 한국 배우들을 다 합친 듯한 외모로 찬사를 받으며 파리올림픽의 새로운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 해외 언론은 그를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잘생긴 금메달리스트로 뽑으며 비현실적인 비주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진은 성화봉송에서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며 아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이번 성화봉송은 진이 전역한 후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일정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팬들이 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현장에 모였고 전 세계 아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진을 맞이했고 진의 본명인 석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성화봉송을 마친 후 진은 소속사를 통해 뜻깊은 순간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출전한 이탈리아의 최고 선수 엘리사 이오리오가 등에 새긴 한글 타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이오리오는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에 출전하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한글 문구를 새긴 열렬한 BTS 팬으로 알려졌습니다.